장화시는 고양이 내 몸이 정말 이상하구나, 내가 잘못되기 전에 너희들한테 이 아비의 재산을 나눠줘야 할 텐데.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할 테니 푹 쉬세요. 계속해서 씨름씨름 앓던 방앗간 주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후, 삼형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가졌어. 내가 첫째니까 가장 큰 방앗간을 책임질게. 아, 네 형님. 그럼 전 형님을 도울 수 있는 방락이를 가질게요. 그럼 저는요? 너? 음, 너는 저 고양이를 가져. 두 형들은 아버지의 방앗간에서 계속 일을 하기로 했어. 하지만 마음씨 나쁜 두 형들은 막내 동생을 방앗간에서 내쫓았지. 방앗간을 돌아다니던 고양이 한 마리만 던져주고 말이야. 아, 고양이라니. 이 고양이로 뭘 하지? 방앗간에서 쫓겨난 막내는 한숨을 푹 내쉬었지. 주인님, 저에게 장화 한 켤레와 자루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평생 굶주릴 일이 없게 해드릴게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막내는 고양이가 아주 꾀가 많다는 걸 생각해냈어. 맞아. 저 고양이는 죽은 척 들어 누워 있다가 쥐를 잡아먹던 일도 있고, 곡식 자루에 숨어 있다가 쥐를 잡은 적도 있지? 그래 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고양이의 말을 들어야겠다. 막내는 고양이에게 장화와 자루를 구해주었어. 고양이는 장화를 신고 자루를 어깨에 척 빼더니 숲으로 들어갔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그래. 다녀와. 주인님은 원래부터 나에게 친절하게 해줬어. 다른 두 형들은 날 괴롭히기만 했는데, 헤이, 이젠 주인님한테 보답을 해야지. 먼저 고양이는 토끼구리에 있는 들판으로 갔어. 그리고는 자루에 토끼 뿔을 가득 채웠지. 고양이는 토끼가 자루 속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다가, 토끼가 자루 속에 들어가자 얼른 잡았어. 고양이는 잡은 토끼를 들고 궁전으로 갔어. 인구님, 저의 주인이신 카라바스 후자께서 다치시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왕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 자기 주인 이름까지도 멋대로 지어내면서 말이야. 오, 하하하하. 카라바스 후자에게 고맙다, 전하게. 왕은 기뻐하며 토끼를 받았지. 며칠 뒤 고양이는 밀밭으로 가서 새 두 마리를 잡았어. 그러고는 다시 왕에게 찾아가 바쳤지. 인구님, 저의 주인이신 카라바스 후자께서 바치시는 것입니다. 어휴, 이런. 하하, 또 선물을 가져오다니. 네 주인께 정말 고맙다고 이러거라. 하하하하. 왕은 무척 기뻐하며 말했어. 그렇게 고양이는 몇 달 동안이나 사냥을 해서 왕에게 꼬박꼬박 선물을 바쳤어. 자기 주인인 카라바스 후자에게 주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소리쳤어. 하하하하. 주인님, 인구님이 강가로 나두려 가신대요. 얼른 강에 가서 목욕을 하세요. 어? 어, 아, 알았어. 막내는 시키는 대로 얼른 강으로 가서 물속으로 들어갔어. 조금 있으니 왕의 마차가 나타났지. 그러자 고양이가 소리쳤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카라바스 후자님이 물에 빠졌어요! 막내는 그저 놀란 얼굴로 그 모습을 보기만 했지. 아, 이런! 어서 후작을 구해주거라! 어서! 왕은 고양이를 알아보고는 어서 후작을 구해주라고 명령했어. 그 사이 고양이는 얼른 왕에게 달려가 도둑들이 후작의 옷을 훔쳐갔다고 둘러댔지. 인구님, 도둑들이 저희 주인님을 물에 빠뜨리고는 옷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허허, 후작이 많이 놀랐겠군. 어서 후작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주거라! 왕이 준 멋진 옷을 입자 막내는 정말 후작처럼 보였어. 왕과 함께 있던 공주도 한눈에 막내에게 반할 정도였어. 카라바스 후작, 만나서 반갑소. 그동안 보내준 선물은 아주 잘 받았소. 이렇게 만나다니 이것도 참 인연이오. 우리와 함께 나들이를 즐기는 것이 어떻겠소? 어리둥절한 막내와 달리 고양이는 뛸 듯이 기뻤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착착 풀려가고 있었거든. 후작님, 마차의 어르싯이오. 고양이는 막내를 쿡쿡 찌르며 마차에 태웠어. 그러고는 신이 나서 마차를 앞질러 달렸어. 고양이는 그 넓은 들판에 이르러 풀을 베던 사람들에게 외쳤어. 왕께서 이 들판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이라고 대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벌을 내리겠다. 잠시 후 정말로 왕이 탄 마차가 나타났어. 오, 아주 기름진 들판이구나. 이 들판은 누구의 것이더냐? 깜짝 놀란 농부들은 고양이가 시킨 대로 말했어. 이 들판은 모두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입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고는 기쁜 얼굴로 막내를 바라보았지. 막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굴을 불켰어. 고양이는 또 마차를 앞질러 갔어. 고양이는 밀밭에서 밀을 걷어들이던 농부들을 보고 소리쳤어. 왕께서 이 밀밭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이라고 대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벌을 내리겠다. 잠시 후 왕이 나타났어. 밀밭이 풍년이라구나. 이 밀밭은 누구의 것이더냐? 예, 모두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입니다. 왕은 막내가 더욱 마음에 들었어. 고양이는 밀밭 너머에 있는 커다란 성으로 갔어. 그 성의 주인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지. 사실 들판과 밀밭은 모두 이 괴물의 것이었어. 고양이는 성에 들어가 예의바르게 인사했어. 위대하신 성주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성주님은 어떤 동물라든 변신할 수 있다면서요? 사자나 코끼리로도 변할 수 있나요? 자신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고양이를 보고 괴물은 기분이 좋아졌어. 하하하하, 어때? 한번 보여줄까? 괴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시무시한 사자로 변했어. 고양이는 깜짝 놀라 기둥이로 도망쳤어. 하하하하, 어떠냐? 무시무시하냐? 하하하하 괴물이 깔깔 웃으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자 고양이는 벌벌 떨며 기둥에서 내려왔지. 어휴, 대단하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성주님, 혹시 작은 동물로도 변할 수 있나요? 커지는 것은 쉽지만 작아지는 것은 좀... 뭐라고? 그까짓 것쯤이야. 괴물은 순식간에 아주 조그만 생지로 변했어. 그 순간 고양이는 생지를 덮쳐 한 번에 꿀꺽 삼켜버렸단다. 때마침 왕이 탄 마차가 성에 도착했어. 고양이는 나가서 우아하게 인사하며 왕을 맞았어. 어서 오십시오. 카라바스 후장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그래? 이 훌륭한 성도 후작의 것이었군. 하하하하 왕은 성 안으로 들어왔어. 이제야 고양이의 꾀를 눈치챈 막내도 시치미를 뚝 떼고 웃으며 말했지. 하하 공주님, 저의 성으로 들어가시죠. 막내는 수줍게 웃는 공주와 함께 성으로 들어갔어. 왕은 카라바스 후작의 재산에도 놀랐지만 그의 성대한 환영 접대에 기분이 몹시 좋아졌지. 카라바스 후작, 아주 훌륭하군. 하하하하 앞으로 후작과 가까이 지내고 싶네. 하하하하 저야 영광입니다, 임금님. 저, 우리 하나밖에 없는 공주도 후작이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느냐? 하하하하 아이 참, 아버님도. 공주는 얼굴이 빨갛게 된 채 미소를 지었어. 왕과 공주가 돌아간 후에 막내가 말했어. 고양이야, 다 네 덕분이야. 나는 앞으로 카라바스 후작으로 살아가겠어. 나에게 이 자리에 어울릴만한 예절을 가르쳐줘. 네, 주인님. 고양이는 아주 기뻤어. 막내는 차츰 후작의 자리에 걸맞는 지식과 예절을 익혔지. 그러는 동안에도 왕과 카라바스 후작은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냈어. 왕은 카라바스 후작과 가까이 하며 알게 된 그의 바른 예절과 상품이 마음에 쏙 들었지. 어느 날 왕이 말했어. 카라바스 후작, 우리 공주와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되면 어떻겠나? 네?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은 자신의 하나뿐인 공주와 카라바스 후작을 결혼시켜 자신의 뒤를 이어줄 것을 부탁했지. 방앗간 막내는 고양이가 약속한 대로 평생 굶주릴 일이 없게 되었어. 그 후로 방앗간 막내? 아니, 카라바스 후작은 공주님과 고양이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